성희쌤의 영상수업 일러스트레이터 gtqi 시험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. 2018년 4월 1급 a형 1번 문제 되겠습니다. 완성하고자 하는건 요런 형태가 되고 있구요. 자 새 도큐먼트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. 파일 new 해서 새 도큐먼트를 만드는데요. 종이는 프린트 사이즈로 준비를 해야 mm 단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자 문제지를 봤더니만 100mm 80mm네요. 그래서 width 100, height 80 요렇게 해줘야지만 컬러 모드가 컬러 모드가 cmyk 컬러 모드 되겠습니다. 요렇게 cmyk 컬러 모드요. 자 오케이 할게요. 자 새 도큐먼트를 요렇게 준비했습니다. 자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. 어느정도 레이아웃이 배치를 좀 잘 맞춰줘야 돼요. 그래서 그리드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. 에디트, 프리퍼런스, 그리드 앤 가이드에 갔을 때, 가이드 앤 그리드 앤 그리드에 왔을 때, 20mm마다 한 개의 디비전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 해주면 준비가 됐구요. 뷰 메뉴에 show grid, 그리드를 보겠다 라고 하면 그리드가 준비됩니다. 이때 우리가 트랜스폰 패널에서요. 일반적으로는 객체를 만들 때 Align to Pixel Grid가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그리드 끝에 가서 Align, 정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원치 않는 객체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. 트랜스폰 패널에 역삼각형 팝업을 누르고요. Align to New Object to Pixel Grid 이 체크가 꺼져 있어야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객체를 그려줄 수 있겠어요.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서 작업해 주시고요. 자 그러면 소 모양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 뒤에 배경이 좀 애매하게 있는데요. 객체를 그림에 있어서 일일이 객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컬러를 옆에다 만들어 놓고 하면 저는 좀 편리하더라고요. 자 문제지를 보게 되면 주어진 색상이 있죠. 자 그래서 옆에다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사이언 50에 옐로우 100짜리로 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요. Alt키를 눌러서 밑으로 복사를 하는데 컨트롤 D 눌러서 여러 개 반복 복사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. 자 두번째 컬러는 마젠타 20에 옐로우 70 마젠타 20에 옐로우 70 자 사이언은 0 되겠네요. 자 세번째 컬러는 마젠타 40에 마젠타 40 옐로우 70 자 그 다음 컬러는요. 어 사이언 0 마젠타 0 0000 되고 있군요. 0 자 흰색을 말하고 있죠. 그 다음 컬러는 K100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슬라이더바를 짝짝 움직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어 그리고 K50이네요. K50 나머지는 0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어 마젠타 40 옐로우 50 마젠타 40 옐로우 50 그리고 사이언은 0 자 그 다음 컬러는 어 마젠타 40 나머지는 0 그리고 마젠타 70 자 이렇게 지금 색상이 주어지고 있죠. 그리고 그래디언트가 하나 주어져 있네요. 그래서 사이언 70에서부터 사이언 70 나머지 요 상태에서요. 여기에 그래디언트를 하려롭니다. 그래디언트를 탁 가십시오. 그리고 아 색상이 바뀌었네요. 첫번째 컬러가 자 이럴 때 색상을 CMYK를 해야지만 원하는 컬러가 뜹니다. 사이언 70 두번째 그래디언트를 더블클릭 마찬가지로 CMYK 어 사이언 100 마젠타 100 그리고 K는 0 되겠네요. 자 그래디언트 하나 준비했습니다. 자 선도 한번 옆에다 만들어 볼까요. 선은 자 알트키로 눌러서 옆에다 하나 복사를 했구요. 선만 있는 겁니다. 선이 50 100 오 요거네요. 그리고 스트로크는 4포인트 자 또 하나 알트키로 눌러 복사를 했구요. 선만 있는데 K가 50 그리고 스트로크는 1포인트 자 여기까지 해서 현재 화면에 쓰여지는 컬러를 좀 준비했습니다. 아 꼭 이렇게 안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작업이 수월하더라구요. 자 원을 그리려고 하는데요. 원은 색상을 꼭 뭐 어떤 색상 안주어야 됩니다. 요 색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자 원 선택하시고 중앙에서부터 알트 시프트를 눌러서 정원을 하나 그렸습니다. 자 요렇게 그렸구요. 요 원 안에 지금 소도 들어가 있는데 뒤에 이렇게 무슨 들판 같은 요런게 표현이 되어있죠. 고거부터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. 자 원툴로요. 자 선택툴을 이때 편리한 방법이 객체를 요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컬러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. 자 객체를 요렇게 그려볼게요. 위치는 제일 뒤로 보냈구요. 제일 뒤로 보내기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대가로 열기 자 요기까지 준비된 상태에서 나머지 작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. 지금 보니까 약간 원의 모습이 기울어지면 이렇게 기울어져야 될 것 같이네요. 약간 기울어지게 네 요 상태에서 아 저같으면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얘를 선택한 다음 뒤집어서 브러쉬를 브러쉬 툴에 있는 브러쉬 하나를 가지고서 브러쉬 툴로요. 넉넉하게 슉 하고 브러쉬를 하나 그렸습니다. 자 브러쉬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복사를 한 번 하죠. 자 이 브러쉬를 알트키로 눌러서 자 그림을 봤더니 이 주황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군요. 알트키를 눌러서 한글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근데 브러쉬 라인이 너무 똑같네요. 이럴 경우에는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아티스틱 아티스틱 캘리그래피르 라이브러리에서 불렀습니다. 브러쉬를 조금씩 라인을 다른 두께를 주기 위해서 브러쉬 모양을 바꾸고요. 너무 두껍다 그러면 선 두께를 조절하십시오. 오우 얘는 너무 두꺼운데요. 0.25 그거보다도 더 작게 0.15 0.5 이 정도는 하나 냅두죠.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좋습니다. 자 이제 반대편으로 복사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몽땅 선택 잡고요. 미러 한번 해볼게요. 리플렉트죠. 단축키는 O 되겠습니다. 알트키를 눌러서 E1의 중심이 되는 지점에 맞춰서 자 객체를 선택한 걸 알트키를 눌러서 쿡 찍어주면 버티컬 카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일 뒤로 보냈게요. 컨트롤 쉬프트 대가로 닫기 제일 뒤로 보냈습니다. 자 잘됐네요. 마찬가지로 이 원은 우리가 가이드를 좀 잡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. 제일 앞으로 보내볼까요? 컨트롤 쉬프트 대가로 열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뒤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을 한번 완성을 해봤고요. 자 이번에는 배경으로 그래디언트가 하나 적용되어 있네요. 자 원을 하나 저 뒤에다가 하나 복사를 해서 형태를 만들어 보죠. 자 얘를 그래디언트가 주어져 있습니다. I 즉 스포이드로 그래디언트를 줬습니다. 오 요런 모습이죠. 얘를 제일 뒤로 보낼게요.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주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. 자 이 그려진 걸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에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붙여넣기 위치가 이상해집니다. 컨트롤 c 컨트롤 f 로 붙여넣을게요. 그러면 정확하게 자기 앞으로 붙여지거든요. 이거를 오렌지 샌드 투 브링 투 프론트 제일 앞으로 마스크를 씌우기 위해서입니다. 자 전체 선택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래핑 마스크 마스크가 씌워졌어요. 자 이제 경계 부분을 그 스트로크 있는 모습을 한번 해볼까요? 컨트롤 f 하나가 더 복사됐는데 아까 스트로크 만들어 놓은 걸 i 해서 짠 선택하면 바로 그냥 적용이 되죠? 자 이번엔 옵셋 줘 보겠습니다.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프리뷰 미리 보길 하고요.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놨던 걸 i 해서 얘를 가져옵니다. 그런데 가져오고 봤더니만 바깥으로 있는 건 점선이네요.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 드라인 3포인트 대시 갭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오! 예쁘게 완성됐어요. 자 이제 위에 프레시 밀크라고 하는 이 리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여러분이 브러쉬를 써볼까 디스턴트 왜곡을 써볼까 여러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펜툴로 작업하는 게 어찌 보면은 가장 나을 수 있습니다. 자 마지막 객체를 선택하고 나서 그리고 시작하면은 손쉽게 작업이 되는데요. 자 그림을 보면서 합시다. 시작 위치 잡고 클릭 앤 드래그 그리고 클릭 앤 드래그 쿡 찍은 다음 자 위로 가서 쿡 찍으면 직선이죠. 그리고 뾰족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클릭 앤 드래그 자 이쪽에 와서 클릭 앤 드래그 자 이쯤 와서 클릭 앤 드래그 형태 잡고요. 자 둥그렇게 아이코 자 뭔가 모습이 좀 약간 삐뚤어졌을 땐 그 부분은 좀 정리 좀 해볼까요? 자 요 지점을 요 지점의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 방향선을 조절해서 예쁘게 됐네요. 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지시겠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의 앵커를 디테일하게 만져주시면 자 펜툴로 작업하는게 훨씬 더 좀 빠릅니다. 여기 봤더니만 약간 얘가 살짝 뾰족하게 내려와지면 될 것 같으네요. 좋습니다. 자 요렇게 해서 리본 모양 만들었구요. 자 그러면 거기다 글자 글자도 한번 써볼까요? 글자는 흰색으로 되어있네요. 이럴 땐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객체를 쿡 찍은 다음에 컨트롤을 눌러서 빈 바탕을 클릭하고 플래시 밀크라고 글자 쓸게요. 마지막 컬러가 인식이 되는데 아 글자였기 때문에 그냥 검정색이 써졌군요. 자 갖다 놓구요. 에어리얼체 자 요기죠? 파라그래프 캐릭터 패널에서 글꼴을 에어리얼 자 지금 요거는 한글 글꼴이라 한글 글꼴이 제가 무료 글꼴이 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영문 글꼴을 찾기가 조금 어렵네요. 자 아래로 내려가서 영문 글꼴 선택할게요. 자 요기 찾았습니다. 에어리얼체 그리고 어 볼드 볼드 선택을 했구요. 글씨는 20포인트 그리고 흰색으로 자 요기를 흰색 위치를 잘 잡아 보겠습니다. 아 위치를 잡고 보니까 그림이 살짝 안맞네요. 요런거는 위치 잡고 나서 그림의 디자인을 조금 수정하십시오. 잘 됐습니다. 자 이번엔 소를 그려야겠어요. 아 이게 소가 만만치 않군요. 자 이쪽 옆에서 그려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. 모퉁이 둥그런 사각형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구요. 필 칼라를 흰색에서 소를 그려보겠습니다. 자 일단은 얼굴에 길직한 형태가 될 수 있는 사각형을 그렸습니다. 자 여기 모퉁이를 요만치 직접 선택툴로 선택을 잡고 화살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가볼게요.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유사하게 대칭을 이루는 요런 얼굴 형태가 됐구요. 밑에 핑크색 입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. 자 얘는 저는 모퉁이 둥그런 사각형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. 이때 둥그러미가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약간 곡선처럼 느껴지도록 화살표 모퉁이 둥그런 사각형을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쓸 때요. 화살표 위로 가기 아래 가기를 눌러주게 되면 곡선을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. 경계 부분의 곡선을 자 요렇게 만들어서 요 윗부분 아랫부분 하나를 준비했구요. 그리고 이번엔 그냥 원툴로 요기 아랫부분을 요렇게 동그랗게 오 예쁜데요. 자 두 개의 객체는 얼라인 패널에서 수직 정렬 그리고 패스 파인더에서 합지 파악 자 요기 지금 봤더니만 색상이 핑크색이네요. 자 I I는 스포이드를 말합니다. 요렇게 선택을 해줬어요. 자 이제 위치를 좀 갖다 놓고 한번 해볼까요? 그래야 어느 정도 크기라든가 비례라든가 그런 걸 만져줄 수 있을 것 같으네요. 자 요기 지금 가져왔습니다. 약간 두툼한 것 같아서 조금 줄이구요. 마음에 드네요. 자 이제 이 얼굴이 얼굴 점박이가 있습니다. 점박이는 더블클릭해 들어와서 칼툴 한번 써볼게요. 칼툴로 눈 있는 부분 땡그르 하게 자르구요. 자 요기 위쪽에 점박이 부분 물결처럼 물결처럼 자르구요. 아래쪽 입 있는 부분 점박이도 이렇게 잘랐습니다. 자 선택 툴로요. 잘려진 객체를 쉬프트 키를 눌러 다중 선택 깜장색 빈 공간을 더블클릭해서 나오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자 이제 눈 그려볼까요? 원 툴로 자 여기다가 쉬프트 키를 눌러서 동그랗게 원 그리겠습니다. 자 요거를요. 선택 툴로 알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얘는 복사 입니다. 아 흰색 아이쿠 알트가 제대로 안됐군요. 다시요. 얘를요. 알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면 복사 인데 잘 안되네요. 에이. 이럴때 컨트롤 C 컨트롤 F 그리고 크기 조절 합시다. 크기 조절 한건 흰색 그리고 한 번 더 컨트롤 F 또 크기를 조절한거는 눈동자 오 좋네요. 자 그리고 아 저는 그거 어려운데요. 그러면 직접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. 자 직접 원 그린 것은 흰색 이런식으로 눈동자를 만들었어요. 좋구요.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편에 귀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자 저는 귀를 귀를 만들건데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의 타원으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. 양쪽에 있는 앵커 두개를 뾰족하게 하기 하면 뾰족해집니다. 그리고 마음에 드네요. 여기가 귀가 한쪽이 살짝 접혔는데요. 자 더블클릭해 들어가서 펜툴로 이 살짝 접혀진 부분의 모습을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. 자 지금 어떤 모습인지 될까요? 자 이렇게요. 면과 선을 다중 선택한 다음 디바이드 써볼게요.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 자 요 버튼입니다. 디바이드 그랬더니 나눠졌구요. 언그룹 해서 그룹을 풀고 아래꺼는 색상이 약간 회색이네요. 자 빈 공간 눌러서 빠져나오고 빠져나온 상태에서 아까 회색 만들어놨던걸 아이드로퍼로 선택을 해주면 오! 귀가 만들어졌습니다. 자 요게 지금 귀 되겠구요.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? 살짝 납작하게 하고 로테이트를 줘서 여기 눈 뒤 위쪽에 갖다 놓구요. 순서가 조절이 되어야겠죠. 자 그냥 무조건 뒤로 가게 되면 구름 묶어서 할게요. 컨트롤 쥐 그냥 무조건 뒤로 가게 되면 이 면보다 더 뒤로 갈 수 있어요. 이럴 때는 하나하나 뒤로 가기를 해줘야 됩니다. 컨트롤 대가로 열기 자 요렇게 하다보면 어느 순간 예쁘게 뒤로 간 순간이 있어요. 요정도만 오 넘어갔네요. 하나 앞으로 요렇게 뒤로 보냈습니다. 네 이어서 뿔 그리기 해보겠습니다. 뿔의 색상이 될 객체를 콕 찍었다가 빈 공간을 눌러서 펜툴로 시작을 하게 되면 뿔 색상으로부터 만들 수가 있어요. 자 여기 뒤에서 직접 만들어 봅시다. 자 뿔을 자 펜툴로요. 펜툴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펜툴로 슉 드래그를 하면서 윗부분을 동그랗게 아래쪽을 동그랗게 잡으면서 이렇게 닫힌 패스로 그렸어요. 아 약간 더 도톰해야 되겠는데요. 그리고 에코 에코 좋아요. 이 정도로 해봅시다. 자 뿔을 그렸고요. 뿔을 컨트롤 대가로 열기 버튼을 여러 번 하게 되면 한 개씩 뒤로 가니까 어느 순간 얼굴 뒤로 가는 순간이 나옵니다. 자 이제 좋습니다. 아쉽게도 얘가 뿔이 좀 더 올라왔어야 되는데 뿔이 조금 작네요. 이런 거는 모양을 좀 만지고요. 자 이제 귀도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. 귀도 조금 통통하니 만지고 좋습니다. 이제 귀랑 뿔을 반사를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? 자 리플렉트 알트키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 콕 찍어서 카피 자 이래서 뒤편으로 만들어 아 눈도 눈도 반사를 했어야 되는데요. 눈도 반사 눈은 여기 콧구멍 만든 거랑 같이 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콧구멍은 이 색상이네요. 선택을 했다가 펜툴을 가겠습니다. 펜툴 펜툴로 클릭 앤 드래그 하면서 콧구멍에 곡선 모양을 그려주십시오. 마음에 드네요. 자 그러면 반사하길 원하는 객체들을 선택해서 Shift 툴을 누르면 다중 선택입니다. 자 반사 툴에 가서요. Alt키를 누르고 Alt키를 누르고 반사하길 원하는 앵커의 위치를 쿡 집어서 카피 자 이렇게 했더니만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. 네 좋습니다. 그런데 하고 나서 나는 뭔가를 좀 수정하고 싶어요. 특히 여긴 마스크를 수정하고 싶어요. 그러면 더블클릭해 들어가십시오. 그리고 내가 수정하길 원하는 모습들을 선택을 잡아볼게요. 제가 이렇게 봤더니만 요 뒤에 있는 요 부분과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 살짝 아래로 내려와야겠어요. 자 얘는 내려가시면 안되겠네요. 된 것 같아요. 빈 공간을 눌러서 아 빠져나왔는데 마스크가 이동이 됐군요. 이런 뭔가를 수정하려면 그 내부를 더블클릭해 들어가서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. 저는 요거 두개 정도만 얘를 요렇게만 좀 옮겨볼까요? 요렇게만 아우 됐습니다. 자 요렇게 해서 1번 문제 아이고 컨트롤 제치를 너무해서 눈하고 콧구멍이 없어졌는데요? 이럴 수가 자 다시 콧구멍까지 반사 주겠습니다. Alt키를 눌러서 Copy 자 요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. 아까 연습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컬러를 선택하기 위해서 요기다가 복사를 해놨었잖아요. 그래서 요거 만들어놨었던 사각형들은 지우고 저장을 자 여러분 수험번호 다시 성명 다시 1번 1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해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.